간 우리 비행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애정이라든지 관심 배려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그걸 통해서 좀더 더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 방황의 시기를 보낸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자가 필요한 것인데요. 멘토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쌀쌀한 저녁 설레이는 외출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두 달 전 예술중압학교를 퇴수한 아이 송화. 오늘은 그곳에서 만난 멘토 언니 윤선 씨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저 송화예요. 언니 있잖아요. 지금 어디예요? 네? 네. 어? 그러면 제가 먼저 가겠네요? 그럼 제가 먼저 가겠네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니. 네. 퇴소 후에도 종종 만나자고 했던 약속은 공허한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안산예술중압학교에서 멘토와 멘티로 만났던 윤선 씨와 송화는 이제 친자매 이상의 언니 동생이 됐습니다. 내가 먼저 혼자 가는데? 한 달 만에 만나는 건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두 사람. 언니 잘 웃겨요? 야, 이거 되게 예쁘다. 뭐야 이거? 아, 너 한쪽 씌고, 나 한쪽 끼고. 이제 윤선 씨와 송화는 끈끈하게 한 길을 함께 가는 소중한 친구가 됐습니다. 우선 저녁 식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교양과목 수업을 듣다가 우연히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던 윤선 씨. 점점 밝아지는 송화가 윤선 씨는 고맙고, 형제도 없이 늘 외롭던 송화에겐 맘이 잘 통하는 언니가 생겼습니다. 함께 있어 더 따뜻한 식탁에서 오랜만에 수단은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지금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언니 동생이지만 처음부터 두 사람이 이렇게 편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소년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송화가 조금 두려웠던 윤선 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송화를 대했던 첫날이 윤선 씨는 두고두고 미안합니다. 그런 윤선 씨에게 마음을 먼저 열어준 건 송화였습니다. 송화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되게 저한테도 따뜻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 송화의 집에 들른 윤선 씨. 아, 여기구나. 아, 되게 아름하다. 되게 예뻐. 집까지 찾아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노란머리. 너무 치는 거야, 이거?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송화. 식당에서 일하시는 엄마는 아직입니다.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봄에는 송화도 평범한 여고생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런 변화들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바로 윤선 언니입니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윤선 씨지만, 송화를 볼 때마다 해주고 싶은 것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다시 기초부터 이번 방학에서 다시 할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되면 자꾸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 얘기잖아, 같이 하기로. 이것도 어차피 그거니까는 은혜. 이런 거 진짜 쓸 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아직은 깨진 유리잔을 붙여놓은 듯 불안하게 느껴지는 송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지켜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언니 마음은 송화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뭔가 허전하지가 않아요. 제 마음속에 뭔가 비워졌다는 거라고 치면 그 비워져 있는 걸 메꾸는 그런 언니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친언니보다 더 친한 언니 같고 그리고 계속 지금 이사회였으면 좋겠고. 세상에 다시 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준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눠준 고마운 윤선언니에게 송화가 주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천안의 한신학대학 사회복지사가 꾸민 지영씨는 누구보다 분주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 지영씨지만 얼마 전부턴 제자가 생겼는데요. 교수님께 종종 조언을 구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오늘은 지영씨의 멘티를 만나는 날 동생이자 제자인 소인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나 초조하고 긴장됩니다. 지영씨 역시 아직 학생이니까요. 고맙습니다. 보인다! 보인다!